많이 늘려야 될 것 같죠. 다행히 주름이 있어서 주름을 펴가지고 허리를 맞출거죠. 손을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몸에다 견이 40도 들어가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주름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비장 맞추고. 이런 옷들은 일반 수선집에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리가 잠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 어떤 순서대로 줄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요. 기장을 먼저 쬐서 밑에 뜯고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브릴 정리에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허리에다 댈거예요. 댈거고.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도 다시 짤거예요. 그리고 지금 허리가 보면은 몇 인지냐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 반이에요. 허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40일 반인데 지금 이 옷은 보면은 36 37밖에 안 나가잖아요. 41 반이면 여기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41 반이다. 이 정도로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1인치 2인치 반을 키워야 됩니다. 2인치 반이면 5인치잖아요. 5인치를 허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허리가 지금 5인치 반을 키울려면 키울 때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1인치 방향이 나오겠죠. 나머지 주름을 풀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지를 해보니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은 옷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뜯어내겠습니다. 밑단도 뜯고 바지 불도 보면은 지금 바지 부리가 이렇게 보면은 9인치나 될 거에요. 9인치 정도 8인치 반이죠. 그럼 요즘은 이렇게 늦게 안줍습니다. 8인치 정도 7인치 4분의 3 2분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인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인치를 쳐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양쪽으로 쉬지 않고 안쪽으로만 쳐가지고 가지를 재단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하고 뜯어내서 이 나머지로 뒤에 허리를 달아낼 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2인치로 시접은 2인치를 줘가지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를 이제 허리를 잘 안입고고요.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 놔야 나중에 접을 때 그냥 좋아요. 이것은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기워야 되니까 전부 다 뜯었는데 분리를 해내야 되야 여기까진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한 벌짜리라 이게 안할 수도 없고 온단은 지금 굉장히 고급 온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 새우테가 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 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게 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뒤를 먼저 뜯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순서가 딱 딱 맞아요. 여기도 쭉 뜯을 거고요. 여기도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뜯어지네. 이 두 줄박은 밑에가 있으면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뜯고요. 반대편에가 있으면 위에서 뜯어야 됩니다. 이거 꼬리 이 벗는 그 낯을 여기 지금 딱 내려놓으면 왜 떨어지냐면은 여기를 맞춘 이라고 먼저 박아놔서 이게 안떨어집니다. 오비끄셀을 먼저 박아놓고 두줄로 박아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떨어집니다. 여기를 뜯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뜯어도 됩니다. 오비만 이쪽부터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너무 다 뜯어놓으면 많이 그리적거려 가지고 위에서 오비대를 달고 주머니를 짧게 많이 덜렁거립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주름을 지금 뜯었는데요. 여기가 2인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1인치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늘릴 수 있는 양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한 1인치 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늘려보면 2인치 반만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다 늘려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은 1인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인치가 남잖아요. 그럼 2인치 반을 기워야 되니까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 1인치 반이니까 2인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반인치 막 주면은 여기에서 반인치 막 주면은 딱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어 줄게 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큰 주름을 하나 넣어주고 이건 펴 가지고 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요. 40. 41 반이면 여기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41 반. 허리가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달고요. 여기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뒤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옮기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뜯었고요. 이렇게 해서 공지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달아낼 때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오비도 달아냈거든요 주머니도 하기 전에 주름을 2인치에서 3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1인치 반으로 앞주름만 수정해놓고 나머지는 펴고요 주머니 뜯어서 수정할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오비를 먼저 완성을 해놔야 됩니다 오비 사이즈를 사이즈를 완성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때가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몸판을 박는거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벤농을 안붙였습니다 심지어만 붙였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보자들은 그려줘야되는데 전문가들을 그냥 바꾸요 이 오비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빼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박는다 해도 오비하고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저럴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뺏건 선이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이런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2일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호래살기를 잘때는 요 지퍼에서 양쪽 지퍼에서 재는 겁니다. 마이깡이잖아요. 이걸 마이깡이라고 그래요.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40일반을 줍니다. 40일반. 허리 사이즈가 40일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40. 40, 40일반이 여기잖아요. 이게 좀 안성세입니다. 그래서 시접 좀 주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 나중에. 제가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쪽은 잘 안 맞춘다. 이쪽은 41일 반인데 사이즈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게 보니까.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양쪽을 따로 재입니다.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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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1. 여기가 지금 41이죠. 41 반. 그래서 여기가 시접. 여기가 지금 완성선입니다. 완성선은. 강남 완성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퍼하고 지퍼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쪽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아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확인할 때는 여기 지퍼하고 지퍼를 넣고 여기서 40일 반으로 이렇게 마치서 잘라내는 겁니다. 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정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지저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박는다.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박을 건데. 이제 주머니부터 뜯어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주머니는 다 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 좀.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또 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시절이 남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름을 지금 더 넣으면은. 저쪽에는 안 맞고. 지금 오른쪽에는 많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박으면은. 이쪽에서 쳐내버리면은. 주머니가. 짝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4인치 반이잖아. 4인치 반이죠. 이것도 4인치 반일 거예요. 같이 박아서 이렇게 4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쳐내야 되는데. 이쪽은 더 천해 버리면은. 더 천해 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선인데 지금. 여기가 완성하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쪽에. 지금 봉제선이. 옆에 재봉선. 이걸 악기라 그럽니다. 악기 쪽에. 이쪽에서 좀 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1인치 정도는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주머니가 약간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르지만은. 뒤에서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조금 집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박을 거예요. 여기 왼쪽은 맞고요. 왼쪽은 오비가. 이렇게 돼서.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맞아서. 이게 너무 커서. 이 왼쪽에서 주머니 쪽에서. 이렇게 그냥 뜯지 않고. 이렇게 박았으면 됩니다. 사선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박을 때에. 여기서 박을 때에. 이게 여기에서의 자연스럽게. 이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박지 말고. 자연스럽게 곡선을 딱 잡아서 잡아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비가 다르고. 나서 밑에 뜯어서 재단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뜯어서 재단하는 것은. 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비가 다를 건데요. 여기 많이 뜯어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박기가. 이렇게 사납을 때 저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박고. 이제.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저쪽에서 한번 박아줬잖아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박는 것은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는 것은 손님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박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완성생이잖아요. 먼저. 이쪽을 안생을 해놓는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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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졌습니다 계란 벨트 바이 Steak 고추 벨트 벨트 벨트가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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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성됩니다 검정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반대편으로 반대편 할 때는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놓고 이렇게 가다보면 잘 안맞습니다 반쯤 잡아가지고 이제 좀 박아주고 여기도 바퀴가 좋잖아요 여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박잡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오빈에서 약간 띄워박아야 돼요 그야만 잘 꺾어집니다 꺾어질 때 오빈에 바짝 백놀이에 바짝 박으면 안되고요 그리고 사이로 오이 오이 고춧가루 쌀가루 밑에서 당겨서 딱 당겨줘서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됩니다. 동전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박을게요. 양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곁ія brands. 그녀들은 햄버거에 전부 장착했어요. 대파. 오징어. 그리고 볶음밥을 한입으로ulo gre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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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도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에요. 여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많이 나와있으면 이거 잘라낼텐데 이건 잘라내면 안됩니다. 여기를 잘라내면은 바지가 당겨서 못입어요. 보겠습니다. 잘 될때게요. 지금 아까 이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으니까 반대로 잘 되죠. 이게 지금 4인치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동안 4인치 반 딱 나오죠. 이게 4인치 반이니까. 이거 쳐내면 안됩니다. 이렇게 쳐내보면 바지가 당겨서 못입습니다. 항상 그걸 좀 주의하시구요. 그 여유가 많으면은 차례지만은 또 이것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는 옷에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만 보겠습니다. 바지 부리하고 허벅지하고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지 부리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높고 이렇게 나왔는데 더 나왔더라고 8인치 반 정도 됩니다. 8인치로 만들려면은 반인치만 쳐내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반인치만 쳐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옷이 적어요. 그래서 반인치만 쳐내면은 여기니까 완성된 여기니까 이 정도겠죠. 그러면 이걸 잘 될 때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안됩니다. 좁아서 굉장히 적은 바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 잘라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잘라낼 것이 저기서 못입는 거예요. 밑에만 잘라내는 거예요. 위에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똑같이 갈 거예요. 밑에만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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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만. 그리고 앞판을 보겠습니다. 뭐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란. 이렇게. 요리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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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천일것이 있습니다. 41 반인데 허리가 41 반인데 길이 44 반이고요. 이건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위에도 손 안대고 밑에만 잘라줄거에요. 부리만. 이렇게 놓고 양쪽 부리만 반인치. 여기가 완성선이고 여기가 완성선이었으니까 반인치 채널로 줄거에요. 물살을 내들었습니다. 바지 부리만 줄여주는거죠. 이제 오버놓고 채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설명드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전혀 안치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8인치고요. 지금 가랑이 밑에가 얼마 정도에요? 26 27 28 28이면 적은 편입니다. 덩치가 44 반인데 힙이 오시면 딱 낄거에요. 그런데 이건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도 맞췄고 더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허리도 보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리가 40일반이니까 40 40일반이니까 허리도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고요. 킷도 맞구요. 이렇게 났을 때 주머니 여기 끝나는 부분 이렇게 44 반 좀 여유가 있어야 되죠. 44 반인데 44 반이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지금 주름 말라 있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벌어져 가지고 맞춰지는거에요. 더 이상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바록 붙여서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았구요. 다림만 하면 됩니다. 다리기 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는 다릴 때는 이게 늘려줘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딱 눌려서 위에 엉덩이가 안개어 들어갑니다. 지금도 옷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잘 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문약증 대려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에 주머니 있는 재봉선이 맞아야 되고요. 쭉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고요. 가볍게 요리 저는 근처에 구멍이 있습니다. 또 근처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는 쪽으로 긁어붙게 가면 됩니다. 구멍이 있는 쪽으로self пом不会 있겠죠. 또 근처에는 구멍이 있는 쪽으로 나눠서 resembling을indre 보세요. 구멍이 있는 쪽으로 풀로로 흘리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쪽으로 싹 손바닥으로 밀어가지고 복선을 만들어줄게요. 엉덩이 복선을 약간 없이 밀렸죠? 이럴 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복선을 만들어줘야죠. 이 옷이 입었을때 히프가 복선이 이뿐입니다. 복선을 안 만들어주면 이게 안에 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분자고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해 줍니다. 분자고라 물로 채우면 없어집니다. 학교 다닌 때 분태의 제품이 그겁니다. 안쪽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잘 뜯는다고 뜯었는데 여기 식박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안쪽 바깥쪽에 재봉선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되겠죠. 하루를 Maple- 가장 잘 뜯는건가 안쪽으로 딱 해줍니다. 고구마 아 자꾸 뒤집어서 반대단이 나와서 이 선이 재봉선이 반대단이 나와야 합니다 왜 얻을 입었을 때 돌아가지가 나요 소크에 졌는데 소크에 실이 좀 당겼나 봐요 딱 달아 놓으니까 괜찮죠 오른쪽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놓고 쭈쭈쭈 쭈쭈쭈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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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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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고 여자고 딱 입으면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딱 다를 겁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지네. 주름을 잡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한번 딱 갈라줍니다. 안검수지죠? 뭐 하는지? 이제 깨지는 아름다운 쪽으로 연단으로 연단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있는 Somalia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다릴만큼 이제 다 다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주름만 싹 손봐주면 됩니다 이제 다 다 됐구요 이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은 옷이기 때문에 붙였기 때문에 제공선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판이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걸 만들었죠 제공선을 잡았을 때 이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허리가 41 반이고요 허리가 41 반 맞죠 엉덩이는 얼마입니까 44 반 44 반 이 정도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유가 없으면 옷이 너무 쨍겨서 옷을 못 입습니다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고치 고치거나 이 손님은 이 손님은 지금 옷을 한 벌 돈을 버신 겁니다 요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옷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넘습니다 이 옷이 살려면 제가 한번 혼용률 한번 봐 볼게요 혼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은 혼용률이 모가 60%고요 견이 40%예요 모가 60%에다가 견이 40% 굉장히 좋은 옷이다 이런거죠 실크가 그만큼 똑같기 때문에 구김이 안가고 옷이 입었을 때 어디가서 회식자리에 가서 앉아서 양반자세로 이따 열어놔도 구김이 딱 펴져 버립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가든지 그냥 가든지 중요하데만 찍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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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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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